세번째 체리 한큐의 주소는 절대로 안됩니다. 맞습니쩌? 여기 절대로 한큐에 박히게 해선 안됩니다. 맞나요 우리가? 어.. 자 2153점 어 이 사람은 외국사람인가? 아이디가 뭔가 외국인 느낌인데 2153 테란 렉 있으면 테란해 이거 외국이다 아 외국이네 오우 쉐이클럽 사파라 빌라보 골 때리네 와아 이거 외국이네 여러분들 유프롱? 오케이 렉 있지만 어? 고암 고암 어 모르겠다 아 렉 어 렉 힘들다 어 미치겠다 미치겠다 상대 여러분 전적은 26순신도 앞입니다. 전적은 더 고집이 좋네 잘하는 사람인가 보니 보니깐 최대한 빨리 꺼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맞나요 여러분들 어 렉이 좀 있어가지고 어 최대한 빨리 꺼내게요 어 억울하다 억울하다 어 어 충렬이 장난이 좋은 외국인 친구인데 어 최대한 빨리 꺼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국가당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물어볼까 어 유 캐나다 스파 랭킹 왓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등 이내에 든다 그러면 제가 국가당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유 캐나다 스타 랭킹 왓 양말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넘버 3 넘버 2 서로간에 의사소송이 저런데 좀 되고 있지 않네요 우리가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응 의사소송이 전혀 되지 않고 막고 있네 좀 싸내겨내 맞아야겠죠 응 상당히 진주적으로 게임하네 이 친구 S등급을 조금 어디서 친거 같애 보니까 지금 게임하는걸 쓱 보니까 이 친구 으악 스파 어 이런 양반이 다 있냐 아 아 둘 외바이오 母 디펜스를 상당히 잘하네 아 아 아 형 캐나다 랭크인가? 쪼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침실 curiosity 말해 다다 collectively 해…? 쪼끄끄끈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아 5만대 그 미 embraced 그냥 안죽노 이 양머리 야 이게 말이 되나 왜 안죽는데 아 아파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거예요 아 아 아 야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어 길러길러길러지는 말아봐라 말아라 강아정 알간끌 죽이고 싶어요 못죽였던거 어디있습니까 방금 찾았는데 나 이거 한 마리 잡으러와줘 제발 좀 날 좀 살게 아니 요거 맞습니까 우리가 야 이거 골 때리 야 이거 맞 야 아 요폼 밑에 끊겼어 발통에다가 와 이거 뭘 때려버리네 우리가 하나 요보이가 그냥 맞는건지 가지가지 그냥 해버리네 아까 전에 빨간색의 10마리 죽이려고 그러다가 몇 마리가 해상된거야 도대체가 어 쪼끔 유감스럽네요 그 쪼끔 아 나 이거 못들어 가잖아 들어가지나 에이씨 한 마리 들었잖아 아 되다 아 이거 아닌데 음 음 오오마이걸ส 오오오구 최대한 빨리 건립이라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욱이자 전적처럼 잘하네 확실하게 중독 소원의 느낌이 있는 친구네 보니까 습 띵 히이사 히이사 바로 막아 쓰면 죽습니다 당시에 만나한테 맞나요? 이거 우리가? 아니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아! 다!! 다!! 아아아아옹~! 아앍ㄱㄱㅂ 아앍ㄱㅂㄱㅑattack 야 이거 야 이거 마탈 마탈 에너 마탈 아치 욕서 걸어둠 야초 야초 그냥 먹기 이건 항상 먹어주세요 야 이거 맞나요 우리가? 야 이거 잠시만 큰일 났는데 이거? 야 잠시만 이거 아니다 이거는 천자문데 야 이거 라 때인 것 같은데 진짜로? 우리가 아 나 죽어버리겠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볼까 말? 셔틀 거기 한번 사볼까? 야 이거 맞아 아니야 누가 말 좀 해봐 응 응 말이 돼 야 아 아 아 아니 볼 때려버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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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앙은 외국인들이 좀 친다 여러분들? 확실히 어? 민자? 어? 자 이거 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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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오호 어? 야 이거 맞나요? 우리가?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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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뭐지 찍었어? 벌써? 찍었나보네 야 이 형은 잘한다 ании reign 욕구 sava 그래도 이 형은 잘하는데 healthy 기dag 응 implementation 호 멈추냉고 말아봐 이거로 로시드랜다고? 뭘 때리냐? 와...이거 많냐? 왜 이렇게 살구지? 펄클의 전설에 도전중인 Mint 육초트를 원단윽 세게 하네 알겠지 아니 코어처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다 들어옵니까? 시청자분들 5, 5, 7, 8, 9, 10 예? 어느 안전이라고? 어? 예? 지금 러시 갈락하고 있는데 공격 갈락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멀쩍 견제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중탱이 날아갑니다 예? 여기 자 한 겜도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게는 정상수네요 이거 맞나요? 백발백중 명사수 그의 또 다른 이름 정상수 혹시 대포 정상수님? 상대 전적은 37승 21패입니다 승률은 상당히 높네 너는 백발백중 명사수 정상수님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판 업글 1개만 하고 이기기 가능할까요? 신님께서 2천원 원 감절입니다 업글 한 개만요? 모든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해요? 그 말씀 맞나요 혹시? 상대 선뿌리고요 상대 선뿌리고요 맞습니까? 네 모든 업그레이드 중에서 한 개만 업그레이드해서 이기기 신님 슈퍼채팅 2천원 후원해주면 더 네 모든 거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모든 가능한 업그레이드 중에서 딱 한 개만 업그레이드해서 승리하기 미션 3만원 미션 갑니다 출발합니다 렛츠고 휘위고 휘위고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휘위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업그레이드 중에 한 개밖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 그럴 때 기호층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절대 세번째 트레이 한 큐에 주소는 절대로 안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절대로 한 큐에 박히게 해선 안됩니다 맞나요 우리가 어 어 어 어 아니 이거는 좀 아닌 에이 아니 이거는 저거 럽쌉 에어 아니 에어 어 어 조금 에어 육크감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에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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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자 메스빈으로 가르통을 하면서 짜굴라가 어 주면 푸푸푸푸푸 자 프로브 활성화 오질라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자 프로브 조금만 더 꽂아주고요 자 그러면서 투게이트 포포할레까지 올라갑니다 담사 드릴게요 쏘 야쇼 자 프로브 조금 더 늘려주고 CO 아 다만 스팸 골듬 그러면 샤드 코올려줍니다 그냥 뭐 싸대기 그냥 뭐 하나요 그냥 올려주세요 발 압박 들어가는데 이거 맞습니까? 압박 조금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젤로 센서 조금만 더 해주는 무슬럽이고 공유롭도 찍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예? 길에서는 안되겠죠 자 풀어보는 후 조금만 더 메이킹필름 해주고 압박은 조금 강력하게 들어갈라 포 연결 포 쇼 자 그러면서 어 어 저저저저저저저어 마이글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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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예? 예?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이거는 조금 싼것 같은데요? 예? 예? 아니 이거는 조금 지려버린 것 같은데요? 에어 이 양반 이거 돌 때려버리는데요? 조금 너무나 심각한건 기호찡의 선택은 드라곤사업입니다 맞나요? 네 파워 드라곤에 에너 아버지이 이제야 깨달아요 이제야 깨달아요 이거는 단단히 미치놈 아닙니까 우리가? 어 그냥 이거나 그냥 뭐 뭐 뭐 뭐 뭐 뭐 먹어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좀 낫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로 숨 쉬지 않고 아파트 들어갑니다 5,6,7,8,9,10 렐리폰을 잡았구요 시간 주면 줄수록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5,6,7,8,9,10 렐리폰을 잡았구요 드라곤 4분 됐습니다 파워드라곤의 아버 아버 아버지 5,6,7,8,9,10 렐리폰을 잡았구요 아니 이거 맞나요 우리가 선크보드 침착하게 박여줘야 되는거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랄라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어 랄 예? 야 이거 맞나요 아니 영아들 이거 맞습니까 파워드라곤 어 랄 아니 아니 이 양반 이거 뭐죠? 이것이 파워드라곤의 아버지 어 기호증의 파워드라곤인가 예? 아니 여기가 지주남 어 조금 맛이 단단이 간 것 같습니다 파워드라곤의 해노 해노 아버지 업그레이드를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의 선택은 사업이었습니다 드라곤 사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